자 이제 우리 교재 109쪽에 와인 메인 페이지인데 이번에 에스티멜5 방식으로 해볼게요 조금 전엔 테이브를 했었는데 다 해보는거지 뭐 자 세문서 만들기 하는데요 에스티멜5니까 독타입을 지정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논합니다 논 독타입을 논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요 첫번째 줄 위에 뭔가가 들어갔죠 독타입이라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번째 줄은 뭐 바꿨죠 네번째 줄 네번째 줄도 뭔가 바꿨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딱 들어가야되요 하나가 빠져요 딱 따옴표 넣고 타이틀에다가는 와인 메인 이렇게 할까요 와인 페이지 메인 할까 아니면 와인 사이트 메인 뭐 이런식으로 한글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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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메인 페이지 이렇게 할까 와인 사이트 메인 메인 부분 뭐 이렇게 하죠 뭐 자 세이브 해야되겠네요 세이브 안하면 안되겠죠 로컬 사이트 우리가 파트 1로 설정하는데 거기 들어가있나 확인하고요 교재처럼 와인 언더바 메인 하고 우리는 html 되겠죠 와인 언더바 메인 곧바로 저장 곧바로 저장 아까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바디단에다가 제작을 들어갑니다 바디단에다가 아까 우리가 헤더 하기로 했죠 자 우리가요 스타일스트 html5 요 방식 세멘틱 마크업 이게 세멘틱 마크업 부분 보면서 요런식으로 작업하자 그래서 헤더 부분에 초록색 글자 넣기로 했거든요 자 손코딩 하겠습니다 헤더 열고 헤더 닫아야 되겠죠 헤더 열고 헤더 닫고 얘네가 지원을 안해서 타자 치면 아마가 안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줍니다 헤더와 헤더 사이에 빈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주세요 헤더와 헤더 사이에 빈 공간 그리고요 디자인 화면은 볼 필요가 없는 게 완전히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화면은 볼 필요가 없고요 코드 단으로만 작업하고 브라우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합시다 코드로만 확인하고 코드로 타이핑하고 브라우저로 보겠다 헤더와 헤더 사이에 우리가 h1을 넣기로 했단 말이죠 h1이요 h1에 얘네랑 똑같이 타자칩니다 한글로요 뭐 오늘부터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급한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빨리 해서 뭐해 천천히 하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를 하더라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뭐 열 개하고 하나도 기억 못하면 뭐해 의미 없어 하나를 하더라도 알아갑시다 일단 f12번 열어놓을까 디자인 단 이거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멀쩡하네 태어나 처음 사용해보는 코드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멀쩡해요 자 헤더 닿는 헤더가 열 한 번째 줄인데요 닿는 헤더 아래로 내려와서요 자 우리가 지금 시멘틱 태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죠 시멘틱 마크업 하고 있죠 시멘틱 마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섹션 태그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죠 섹션 태그 전체에다가 섹션 태그 전체에다가 섹션 속에다가 글라스 3개 넣고요 공지사항은 아티클에 넣기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자 섹션으로 열고 닫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섹션 지원을 안 하니까 글자가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섹션 자 섹션 사이에 이미지를 3개를 넣는데요 이미지가 옆으로 나란하게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요 우리 목록 태그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섹션에다가 섹션에다가 목록 태그를 사용할 건데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거를 넣겠습니다 HE라고 적을게요 하기 전에 HE라고 해서요 HE 열고 닫은 거에다가요 와인 와인 글라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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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라고 적게 와인 글라스 이미지 들 아니면 와인 글라스 이미지 이미지 들 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적을게요 요 HE 부분은 나중에 디자인 단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타일 시트로요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면 돼요 우리 구조적으로 지금 시민틱 마크업 하기 위해서 구조를 맞춰주고 있는 중이에요 디자인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구조 먼저 짜고 합시다 자 이 HE 태그에 우리가 UL 태그 쓸까요 UL 태그에 글라스 3개를 넣도록 할게요 자 UL을 열고 우리가 아는 거 꽤 있다 UL을 닫아요 UL을 열고 UL을 닫았어요 HE 밑에요 HE는 닫아놨어야 얘기가 돼 섹션 안에 작업하는 거야 섹션 안에 자 UL 열고 닫은 거에서 LI가 3개 들어가야 돼요 일단 LI 하나 열고요 자 LI 열고 LI를 미리 닫아놓을까요 자 미리 열고 닫은 다음에 사이에 낑겨서 이미지가 들어가요 자 이미지 커서가 열다섯 번째 사이에 깜빡깜빡 되죠 커서가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컷몬에 지원되니까 지원되는 거 쓰자 컷몬에 이미지 누르면 들어올걸 어? 들어올걸? 자 컷몬에 이미지 아이콘 눌러서 자 컷몬에 이미지 아이콘 눌러서 글라스 글라스 2번이네요 맨 처음에는 글라스 2번 아닌데 네 글라스 4번이에요 글라스 4번 알터네이트 우리가 지금 시멘틱 마크업 하니까 다 의미를 맞춰줘야 되거든 뭐라고 해야 되요 글라스 이미지라고 하지 뭐 아유 그죠 글라스 이미지 그냥 이렇게 하죠 뭐 그냥 다 글라스 이미지라고 하자 알터네이트는 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LI 닫는 거 밑에 다시 LI 열고 닫은 다음에 LI 열고 LI LI 열고 닫는 거 미리 해놓을까 복사 붙이기 해놓을까 얘는 어차피 필요하잖아 16 17번에 LI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미리 딱 딱 복사 붙이기 딱딱 떠나 그 사이에 그 글라스 이미지 보시고요 두 개 각각 끼워 넣으세요 알터네이트 텍스트는요 무조건 다 그냥 글라스 이미지 그냥 그렇게 합시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꼭 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다 네, 그냥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디자인은 나중에 맞추고 내용이나 다 적고 나중에 디자인 생각합시다. 네,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섹션, 18번째 줄에 ul이 닫혔을 거예요. 그죠? ul밖에 우리가 아티클 하기로 했죠. 공지사항은 자, ul밖에 아티클 코드를 봅니다.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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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미리 닫지 뭐 아티클 열고 아티클 닫고 자, 아티클 열고 우리 지금 시멘틱 마크업 하고 있어요. 아티클 열고 아티클 닫는다. 그 사이에 공지사항이 들어가요. 그 사이에 공지사항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목록 태그가 순서 있는 목록 태그랑 순서 없는 목록 태그를 배웠는데요. 그거 말고 목록 태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정의 목록 태그라고 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쓰는 거예요. 정의 목록 태그는요. dl이에요. dl 열고 dl을 닫아요. 아닌가요? 맞죠? 수영씨 dl 태그 들어봤어? 에이, 왜 그래? 왜 안 들어봐? 왜 그러세요, 진짜? 자, 미국 선생님이 화낸다. 하하하하하하 미국 선생님 화내. 자, 이게 그 우리의 사전이자 사전 사전 찾아볼 때 뭐 어떤 단어 찾아볼 때 그 하나의 사전에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dl 안에는요. 사전 찾아볼 때 일단 그 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dt에요. dt. dt 열고 dt 닫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dt에다가는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21번째 줄에 dt 열고 dt 닫았죠? 거기에 우리가 공지사항이란 이미지를 제목으로 사용하려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미지 넣어줍니다. 공지사항이 아이콘? 아이콘 되어있죠. 자, 알터네이트 텍스트에는 한글로 공지사항이라고 적어줘요. 자, dt 끝에 21번째 줄에 dt 닫았죠? 그리고 엔터 쳐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수라는 거 설명하는 건데요. dd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dd 열고 dd를 닫아요. dd를 열고 dd를 닫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ul에 li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ul에 li. 자, 디자인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다 집어넣고 봅시다. 아, 섹션에요. 아, 저기 19번째 줄에요. 아티클 열고 dd를 열었잖아요. 근데 아티클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dt에다가 적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구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h 태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구조를 맞추려면. html5 방식은 무조건 헤딩이 들어가야 되니까 19번째 줄을 밑에요. 어? 19번째 줄 밑에 h, h, 꼭 1, 2, 3 지킬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은 아티클은 별도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h1로 시작되어도 되긴 되거든. h1로 시작되어도 되긴 되는데 중요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헤딩이 꼭 1로 해야되느냐. 우리 마음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공지사항. 중요하긴 하다. h1로 하자. 중요하긴 하네. 공지사항이. h1. 이렇게 각각의 구역별로 헤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html5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공지사항이라고 적어요. 이것도요. 디스플레이 논 할거야. 구조 맞춰주는거지 뭐. 공지사항 이렇게 적어요. 이미지는 이미지고 dt는 dt고 h가 필요하대. 구조를 맞추려면 필요하대요. html5는. 자 여기까지 했어요. 24번째 줄에 빈칸 하나 만들었잖아요. ddd 사이에 거기 목록 태그 하기로 했죠. 자 ul 열고 수용시 ul 열고 ul을 닫아요. 그 사이에 li가 3개 들어가죠. li 열고 닫고 복사 붙이기 할게요. 수용시 이렇게요. 수용시 19번째 줄에 article 밑에 h 태그 하나 넣었어. 그거 없으면 구조가 안 맞아. 나중에 디스플레이 논 하면 되니까 했고. dt 밑에 dd 만들었어. dd 안에 ul에 li 3개 만들었어. li에 타자 치세요. 쭉 타자 치세요. li 하나당 하나씩만 해야돼. 아 이거 이건 하지 마세요. 옆에 블릿 있죠.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점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이풍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타자만 쳐. 이렇게 쭉graphy. 이렇게 쭉쭉 끝까지 넘어요. 어떻게 쭉쭉 끝까지 넘어가려나. 그렇다고. 제가 쭉쭉 깊이... New York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디자인 하나도 안해서 크롬으로 보면 난감할걸? 이제 그거 디자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일이고 디자인하는거야 크롬으로 보면 난감할거에요 이걸 온전히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요 온전히 하나의 홈페이지가 되게 해줘야 돼 천천히 하는거지 뭐 천천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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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구조를 우리가 작업한 구조가 제대로 알맞은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하는 사이트를 구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HTML5 한칸 띄고 아웃라이너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HTML5 한칸 띄고 아웃라이너 이걸 아웃라인 이렇게 맞는지 전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HTML5 한칸 띄고 아웃라이너 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나온 거 누르시면 돼요 그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요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요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요 이 페이지에다가 이거 있죠 이거는 예시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섹션 H1 보이죠 이 부분 다 지워요 이 부분 다 지우시고요 컨트롤 V에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아웃라인 디스 누르면 글자가 다 깨져 있죠 맨 밑에 아웃라인 디스 누르면 글자가 깨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테스트해주는 홈페이지에 인코딩이 지금 이거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못 알아들게끔 인코딩이면 이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영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우리처럼 EUCKR 저기요 저기 UTF-8이면 다국언어 지원인데 다국언어 지원을 걔네 서버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좀 바꿔주실래요 네 번째 줄을요 EUCKR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만 보면 돼요 한국 사람만 보면 돼요 그러면 EUCKR이에요 한국어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UTF-8을요 EUCKR로 바꿔준 다음에 하게 되면요 뜨게 돼요 자 바꿨으면요 저장하시고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다시 여기다가 전체 선택해서 지운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넣어요 그래서 아웃라인 디스 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가 디자인이 별로 없어서 111로 돼 있어요 111 지금 섹션 안에 아티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섹션 안에 아티클이랑 와인글라스 안에 공지사항이에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싫으면은 다시 구조를 다시 짜야 돼 섹션을 두 개로 나눠야 돼 그게 싫으면 섹션을 두 개를 나누다 한단가 아니면 섹션 속에 아티클을 두 개를 나눈다던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와인글라스 이미지 안쪽에 공지사항이 포함돼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기획이 맞게 된 기획일까요 지은씨 됐어요? 아웃라인 못 찾았죠 아웃라인 작업한 것을 지금 utf8로 지금 문자 인코딩 문자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이 utf8로 되어 있으면 아웃라인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 html5 아웃라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 html5 아웃라이너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동이 돼요. 그죠?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다가 이 내용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 내용에 집어넣을 때 이 부분을 UTF-8을 다르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단 옮긴 다음에 이쪽에서 고쳐볼게요. 옮긴 다음에 그대로 옮겨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UTF-8을 우리 한국어 지원으로 e, e, u, c, k, e, r로 바꿔줘야 에러가 안 나요. 문자가 깨지지 않아요. 아웃라인, this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뭐죠? 아웃라이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타이틀이 와인의 색에 오신 걸 이게 헤더로 돼 있죠? 헤더로 돼 있으면 제일 앞쪽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속에 섹션 속에 아티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섹션의 헤더와 아티클 헤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만약에 지금 와인글라스 이미지들 하단으로 공지사항이 오는 게 싫으면 이게 동일선상의 11이라고 적혀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구조적인 걸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지사항만 아티클에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지도 아티클에 집어넣는다면 그러니까 섹션 안에 아티클이 두 개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섹션 안에 아티클이 두 개가 된다면 이게 같은 선상에, 11이 같은 선상에 여기에 같은 선상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요. 13번째 줄, 13번째 줄에 he 태그에 와인글라스 이미지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그 부분을요. 그냥 와인의 세 개라고 바꿔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자, he 태그도 h1로 바꿔주고 h1에 h2가 되게 바꾸게 와인, 그냥 와인만 적을게요. 와인 페이지라고 할까? 와인, 메인 이렇게 할까요? 와인, 메인 이렇게 적고요. 약간 코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ul 덩어리를요. ul 덩어리를 섹션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섹션, 집어넣고요. 섹션에 he가 들어갈게요. 섹션에 he의 와인, 글라스, 이미지들이라고 적을게요. 약간 좀 고치고 있어요. ul 닫는 거 밑에, ul 닫는 거 밑에 다시 섹션을 다시 닫아요. 아, 섹션이 아니, 잘못했어요. 섹션이 아니고 아티클이죠? 그죠?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섹션의 안에 아티클 두 개가 되게 할 건데 헷갈렸어요. 아티클이라고 해야 돼. 섹션이 아닙니다. 전체 섹션의 아티클 두 개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체 섹션의 아티클 두 개. 그래서 섹션 밑에 있는 h 태그를 h1로 바꿨어요. h1로 바꾸고 아티클을 열어서 아티클 안에 h2를 넣었어요. 그런 후에, ul 닫는 ul 밑에 아티클을 닫았어요. 닫자마자 공지사항 아티클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구조가 어떤가 볼게요. 저장을 자주 해두세요. 이 전체를 바꿔주고요. 이 부분이 안 깨지려면 얘네는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지원되게, 아니, 이웃이죠. 한국어 지원되게 해줘야 글자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글자를 알아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와인 메인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 먼저, 여기까지만 녹화를 먼저 뜰게요. 여기까지 녹화를 뜨고 디자인은 다시 할게요. yllccullc gucci shady 10% 11% 11% 11% 12% 11%. 감사합니다.